그래서 역시 단연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식당은 순두부를 팔았던. 아 나 그저 얘기는 없습니다. 예예. 맞았다면 지 탓이지 내 탓이냐?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보는 게 3대 천렁밖에 안 보는데 집 밖으로 사라고.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아 저 하는 건 그대로 따라왔구만. 그러니까요. 예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거. 손을 봐야지요. 아 약속을 한 거니까. 아 그럼요. 약속을 약속을 한 건 지켜야지. 이게 약속을 한 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끝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거는 바뀌면 안 돼 진짜로. 네. 식혜에서 진짜 어머니 악담 아니면 바뀌면 다시 망해요. 진짜로. 저는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때 약속한 대로 메뉴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저의 욕심 같아서는 제육볶음이 좋아요 메뉴가. 제육볶음을 남겨놓고 그다음에 순두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싹 없애야 돼요. 어때요? 나머지는 싹 없애야 돼요. 어때요? 제육 순두부 두 개만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날도 주방에서 일 같이 해보면서 봤지만 이 정도 규모의 주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메뉴는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됐죠? 자 제육볶음하고 순두부. 나는 한 네 개만 하려고 그랬어. 먼저 메뉴판 바꾸신다고 그랬길래 오븐하고 제육하고 순두부하고. 나는 그거는 조금 의외야. 시킨 대로 하기로 했는데 뭐. 정들었지. 솔직히 나는 좀 순간 마음이 좀 짠해지네 나는. 두 가지만 하라고 그러면 조금 의외야. 김치찌개 정도는 하나 넣을 줄 알았지. 왜냐하면 찌개도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찌개를. 그거를 버려야만이 내가 지금 만드는 음식 어머님이 만드는 제육볶음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순두부를 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제육볶음하고 순두부. 단 순두부는 순두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순두부는 상황 봐서 순두부 안에서 메뉴를 늘릴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생각을 해볼게. 그래야 메뉴가 적어야 항상 신선한 메뉴 항상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오케이. 들어가요 주방. 정식으로 배운 거 없어요. 여기저기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제 어깨넘으로 배우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식당 처음 하는 분들한테 요리 알려주는 요리하고 있으면 좋은데. 정식으로 배운 거 없어요. 선생님한테 처음인데 뭐. 그럼 양파부터 그럼 꺼내갖고 한번 썰어보세요. 잘게 잘게. 어떻게 썰어. 이럴 줄 알았어. 잘게 잘게라는 거 잘 부셔야지. 이거는 양념장으로 쓸 거니까 더 잘 더 잘게 잘게. 다 잘게 이렇게 아예 이렇게 보아요. 되게 작지요? 이렇게 이렇게. 손 조심하셨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네. 배판 두 컵. 그렇죠? 네. 또 한 컵.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돼지고기 민찌 두 컵. 민찌가 뭐지? 가둔 거예요. 그렇죠. 두 컵. 돼지고기 나중에 민찌는 지방 많이 섞어서 갈아달라고 그러세요. 네. 지방이 많아요. 맛있어. 네. 예쓰. 불 키세요. 올려놓고. 고기 잘 풀어주세요. 기름에 이렇게 볶아지잖아요. 기름에서 노릇노릇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그래야 양파에서 맛이 딱 나오거든요. 한참 볶아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성이에요. 네. 그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불에 꺼야 돼요 무조건. 끈 다음에 고춧가루 다 넣으세요. 그다음에 자 이것도 넣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두시고 쓰시면 돼. 이렇게 해갖고 완성. 이게 순두부 양념장이에요. 아주 시킨 대로 할게요. 잘 감시해야 돼요 사장님. 아니 남편 말은 또 안 돼 하면 안 해요. 진짜로? 무서워요. 갈게요. 언제 올지 몰라. 내가 마스크 쓰고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가마세요 선생님. 갈게요. 본인도 충분히 인정하고 납득까지 하고 그러고 정리가 끝난 건데. 네 네 네. 끝난 건데. 끝난 건데. 끝난 건데. 끝난 건데. 끝난 건데. 이렇게 해서 들려와가지고. 속사정이 있습니다. 속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아 이거 최근에 저희 자료가 이제 입수된 자료들입니다. 음식 하나로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으므로 오늘 깨닫습니다. 대박. 폴 이모님이 방송 때는 없던 새로운 메뉴 김치찌개. 바로 맛없다고 말하는 솔직한 손님.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렇지 않았는데. 아, 여기 저 백정원 대표가 나름대로 본인이 좀 그 자체 점검을 하신 내용들이 좀 있네요. 그런 걸 계속 점검하는 팀들이 있어요. 음식을 조리해주고 조리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6번 했어요, 6번. 6번이요? 2019년 1월 30일까지. 그래서 결국 6차 점검하고 책임자가. 관리 책임자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 포기하신 거구나. 아, 1월 30일 이후에는 없나 했더니 포기구나. 다음부터는. 네, 의미가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저 메뉴 찌개랑 새로 생긴 거예요? 미치찌개? 네, 저 TV에서 못 본 거 같아요. 새로 받은 거지. 아, 그럼? 받은 거지. 아, 그럼 저 백정원이 해준 거예요, 저것도? 아, 그건 아니에요? 김치찌개는 자문만 구했지. 아, 자문 구해서? 내가? 김치찌개, 우리는 없애라고 했는데 자문을 해 주셨나 봐요, 그 사이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유튜브 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것도 자문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김치찌개하고 백정원 올린 적은 있습니다. 예, 예. 설마. 그리고 저 백정원 레시피가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든요, 또. 그걸 자문으로 생각하시나? 그럼 저거 3개가 해 준 거죠? 아니요, 3개. 제육볶음, 순두부, 카레. 그럼 우리 저거 먹자. 해 준 거. 3개의 종류은? 그럼 제육볶음이랑 순두부찌개랑 뭐 먹을 거야? 제육볶음이랑 순두부찌개랑. 카레도 하나 먹어볼까? 카레, 순두부, 카레. 저렇게 3개 줘서. 저렇게 3개 줘서. 이거 먹어봐요.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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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매워. 매워요? 아, 진짜 맵다. 매워. 자, 지육볶음밥.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미리 볶아놓은 거 푼 건데? 볶아놓은 거 데운 거 같은데? 아, 미리 볶아놓은 거를? 고기는 원래 좀 볶아놓으라고 했었고 볶아놓은 거를 채소를 쎈궈놓고 따다다다다 물 맞추게 원래 아래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 한꺼번에 해놓은 거 지금 다시 볶아놓은 거 같아, 느낌이. 숨이 너무 죽었잖아요. 네. 대표님 음식 많이 안 먹어봤죠? 네? 대표님 음식 많이 안 먹어봤죠? 네. 왜요? 대표님 음식들이 맛이 약하게. 제가 좀 자극적인 거 잘 못 먹어가지고. 짜고 약간 달고. 그렇게 호불어가. 여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원래. 지금 원래 알리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푸시가 왔어야 됐지. 그래서 이제 한 놈이 좋아가지고. 연구하셔가지고. 와, 어떻게 하면 좋아? 아하. 이거는 뭐. 아이고, 참. 괜히 왔나 봐요. 그냥, 그냥 차 돌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표님. 아. 대표님 때마다 무서워요. 화를 해주세요. 웃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뭐 하루 이틀인가요? 네. 일단은 뭐 가기를 위해서 차물인자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잘못 났다 보니요? 응. 누구 왔대요? 택택.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전화. 아, 알려주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냅시지가 바뀌면 손님이 먼저 알아요. 손님이 먼저 알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 하는 놈. 계속 오시는 분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종한테 제육볶음 하나 하고 순두부찌개 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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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좀 해오라고 그래요. 이게 포장이 되니까, 그렇죠? 포장됩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안 그래도 별로 낫죠. 아, 기름 쫓네. 냄새에서 끝났다. 기름 냄새 확 나는데. 그때는 그냥 불 맛도 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불향은 전혀 안 느껴지고. 진짜 오래된 냄새가 나는데요? 배고픈데 하나도 안 뜬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가 들어가서 자기들 음식 새로운 메뉴 지금 시켜놓고. 그다음에 전화를 여기서 걸어서 그 친구들한테 아, 친구들이 온다네요. 제육볶음 하나, 순두부 하나, 카레순두부 하나 주문을 해서 받아 놓으세요. 그래서 딱 주문이 나오는 순간 조리를 시작할 때 내가 확 들어갈게. 주방부터 보게.